북꽃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정밀도나 재현율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샘플 자체가 어느 하나의 클래스로 편향되어 있지는 않아요. 세토사도 50개, 벌시컬러도 50개, 버지니카도 50개 이렇게 골고루 섞여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너무 많거나 어느 한쪽에 너무 적지 않아요. 스팸메일 필터 같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스팸메일 필터 같으면 전체 메일, 하루에 정말 저도 수십 개 이상의 이메일을 봤는데 수십 개의 이메일 중에서 하루에 한 건의 스팸메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 어떤 날은 정말 스팸이 쏟아지는 날도 있지만 스팸이 없는 날이 더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으로 지워버려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클래스가 많이 불균질하죠. 불균질하게 클래스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프리시전이 중요할 수도 있고 리콜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정확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쪽이 클래스의 개수가 적은 쪽을 더 잘 맞춰야 되는 거냐. 클래스의 개수가 더 많은 쪽을 더 잘 맞춰야 되는 거냐. 그런 차이점이 조금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프리시전이나 리콜이 중요해질 수 있지만 지금 북꽃 품종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좋은 게 좋은 모델이에요.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세요. 벌시 컬러를 더 잘 맞췄다고 해서 좋은 모델은 아니고요. 버지니카를 더 잘 맞춘다고 해서 좋은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도만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정확도만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약간 추가 코멘트를 제가 드릴 게 뭐가 있냐면 훈련셋에서의 정확도와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를 비교를 해봤더니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가 작아요. 그쵸? 이때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적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버피팅. 이런 용어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과대적합. 과적합. 과적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과대적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단하게 그냥 과대적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대적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불러요. 영어로는 오버피팅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훈련셋에서의 평가 점수가 테스트셋에서의 평가 점수보다 많이 높은 경우가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인 경우에 지도학습인 경우에 훈련셋에서의 평가 점수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도학습은 훈련셋은 훈련 데이터와 훈련 레이블을 전부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훈련 데이터와 훈련 레이블의 모델을 맞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셋에서는 점수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레이블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은 테스트셋. 테스트셋은 훈련 시킬 때 피팅이 안 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들어가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머신러닝에서 과대적합은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과대적합의 차이가 크냐 작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대적합의 정도, 과대적합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은 모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에서는 K&N도 지도학습이죠. 과대적합이 보통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이 과대적합의 정도, 과대적합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대적합의 크기, 과대적합의 정도가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대적합을 피할 수는 없어요. 과대적합을 가능하면 줄여주도록 모델을 개선시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과적합의 크기를 줄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과적합이 많이 나타나요. 과적합이 많이 나타나는데 조금씩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과속, 과속적합 언더피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소적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적합의 반대예요. 훈련셋의 평가 점수가 훈련셋에서의 평가 점수가 테스트셋에서의 평가 점수보다 낮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닌데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나타나냐면 보통 샘플의 개수가 작은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과소적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훈련셋이 120개 그리고 테스트셋이 30개 이렇잖아요. 그렇죠? 샘플의 개수가 적은 편이에요. 빅데이터 그러면 정말 샘플이 100만 개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파이썬을 데이터 분석할 때 영화 리뷰 개수 봤었잖아요. 영화 리뷰 개수 몇 개나 있었어요. 100만 개 있었죠. 그러면 샘플의 개수가 많죠. 그 정도면 그런 경우에는 과소적합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과적합은 많이 나타나지만 과소적합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소적합은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없다라기보다는 샘플의 개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과소적합이 나타나는 경우 해결을 하려면 샘플을 샘플을 더 많이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셋을 더 많이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은요. 150개 보통 근데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를 뭐 한도 끝도 없이 수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수집 자체가 데이터가 더 이상 수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무엇을 이용하냐면 왜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죠? 교차 검증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과소적합을 좀 줄여나가 볼 수도 있어요. 교차 검증에 대해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해서 이거는 훈련셋을 더 많이 수집할 수 없는 경우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훈련셋을 훈련셋의 크기를 늘려주는 늘려주는 것처럼 늘려주는 것처럼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적합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소적합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교차 검증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교차 검증은 과소적합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과대적합 해결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기도 하는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할 때에도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어 이런 용어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버피팅 언더피팅 지금 우리가 나온 결과만 보면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만 보면 훈련셋은 96.7% 그리고 테스트셋은 100% 테스트셋이 훨씬 점수가 좋죠. 언더피팅 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더피팅 이런 경우는 샘플을 더 많이 수집을 하거나 그래서 훈련 다시 시키는 거예요. 하거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보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할 거는요. 용어 정기는 됐고요. 아 기준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면 뭐 가족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좋은 거냐 98%와 97%의 차이냐 98%와 96%냐 그런 거 있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고요. 애매하죠. 애매한데 여러 모델들을 평가를 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할 거예요. K값을 바꿔가면서 훈련셋 정확도 테스트셋 정확도 이걸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시각화를 해봐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과적합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부분 그 어떤 파라미터가 늘어날수록 파라미터가 늘어날수록 훈련셋은 훈련셋은 정확도가 여기를 정확도라고 할까요? 훈련셋은 여러 가지가 어떻게 나올 수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정확도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조금 떨어져다가 많이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훈련 테스트셋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셋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다가 막 좋아졌다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패턴의 그런 그래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의 패턴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멈추는 게 좋겠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의 어떤 점수를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 어디에서 어떤 값에서 멈추고 어떤 값을 선택하는 게 제일 적당하겠다 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델에서 모델마다 튜닝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 값들이 다르고 그러니까 KNN 같으면 KNN 같으면 K값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형 다른 서포트 벡터 머신이면 어떤 다른 파라미터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디스장 트리 같으면 트리의 개수라든가 리프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델에 따라서 조절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다르고 모델에 따라서 과대적합의 크기가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과대적합의 크기가 1% 차이가 좋은 거다 2% 차이가 좋은 거다 이거를 말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파라미터를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해보고 그거를 시각화를 해보면 테스트셋에서의 점수와 훈련셋에서의 점수를 우리가 시각화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위치가 괜찮다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대부분 보입니다.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절대적인 기준 같은 건 없어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을 모델을 튜닝을 해볼게요. 모델 튜닝인데 모델 튜닝 중에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K값 K값에 따른 정확도 우리가 계산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값을 여러 개를 해볼게요. K값을 일식 변화시킬까요? K들 이라고 할게요. 뒤에 S 붙인 거는 K값들 아 Kvalues 라고 할까요? Kvalues 이렇게 하면 넘파이 점 어레이로 만들게요. K는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되죠. 가장 가까운 이유시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샘플 개수가 120개 그러니까 120개를 다 하는 거는 너무 무식한 짓이고요. 적절하게 저는 한 21개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21개까지만 좀 많이 잡은 거예요. 많이 잡은 건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KNN에서 사용한 K값들의 배열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훈련시킬 때마다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트레인셋의 점수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트레인셋의 정확도 그렇죠? 트레인셋에서의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K가 1인 KNN 모델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리스트에 저장 K가 2인 KNN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정확도를 계산해서 저장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과대적합인지 과소적합인지를 판단을 하시려면 테스트 스코어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돼. 그렇죠?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 이거는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반복입니다. K값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반복을 하시면 돼요. 4 K 인 K value 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첫 번째 값을 꺼내면 1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값을 꺼내면 2 세 번째 값을 꺼내면 3 그 다음에는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KNM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이라고 할까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만드시면 되고요. 네이버 개수를 위쪽에 있는 K개로 바꿔주시면 돼요. K값을 1부터 21까지 1부터 1부터 20까지죠. 정확하게는 1부터 20까지 변화시키면서 1부터 20까지 변화시키면서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머신러닝 모델을 모델을 생성을 했어요. 모델을 생성을 했죠?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그 모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트레인 세트와 트레인 타겟에다가 훈련을 시켜야 돼요. K값이 1인 모델 K값이 1인 모델을 훈련 세트와 훈련 레이블에다가 피팅을 시키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맞혔죠? 맞혔으면 훈련 세트에 훈련 세트의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측값을 먼저 찾아야 되겠네요. 예측값을 먼저 찾으면 예측값을 먼저 찾으면 K에는 모델의 프리 DICT를 이용하시면 되죠. 무엇을 넣어주면 돼요? 훈련 세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훈련 세트 트레인 세트 예측값을 찾은 거예요. 예측값을 찾았으면 이제 실제 값과 예측값을 비교하면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실제 값과 예측값을 비교한다. 그러면 정확도가 나온다. 잖아요. 정확도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argument로 실제 값을 전달받고 예측값을 전달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제 값과 예측값을 주면 정확도를 계산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트레인 세트의 정확도예요. 트레인 세트의 정확도는 어디다 저장하면 될까요? 이것 때문에 얘를 만든 거예요. 트레인 스코어스에 트레인 세트의 정확도를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트레인 스코어스 점 어펜드 여기에 트레인 에큐러시를 어펜드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마 20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개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에서도 계산을 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과대적합인지 과속적합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이제는 테스트 세트의 예측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knn 모델 점 프리 딕트 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제는 무엇의 예측값을 찾는 거예요? 테스트 세트의 예측값을 찾으시는 거예요. 테스트 되셨죠? 테스트 값의 예측값을 찾으셨으면 이거는 뭘 하기 위해서예요? 테스트 셋의 이걸 가지고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accuracy score 테스트 실제 값이 있죠. 테스트 셋의 그 레이블들의 실제 값이 있고 테스트 셋의 예측값들이 있으니까 비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정확도를 계산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테스트 cores 이것 때문에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append 테스트 accuracy를 append 하시면 되죠. 테스트 셋의 정확도를 정확도를 리스트에 추가 20개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출력해 볼까요? train score 하고서 무엇을 출력해 보시면 되냐면 train scores 를 출력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scores 라고 하고서 무엇을 출력해 보시면 되냐면 테스트 scores 를 출력해 보시면 돼요. train 스코어가 아마 10개가 20개 1번부터 20번까지니까 20개가 나왔을 거고 테스트도 20개가 나왔을 거예요. 보시면 1.0 97.5 95.8 95.8 이렇게 점수들 변하는 거 보이죠? 테스트 셋도 점수들 변하는 거 보이죠? 이거를 숫자만 이렇게 보면 숫자만 눈 빨개진단 말이에요. 그래프로 그냥 딱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K값들을 K값들을 X축으로 설정해서 1,2,3,4 하고 설정하면 되고 train셋을 거기다가 Y축으로 해서 그려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을 또 다른 색깔로 다른 색깔로 그려주면 되겠죠. 선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선그래프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코드 어려운 거 없죠? 생성한다 피팅시킨다 예측값 찾는다 테스트셋의 예측값 찾는다 정확도 계산한다 위쪽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를 어떻게 한다?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계속해서 반복한다 반복한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20번 테스트 한 거예요. 시간 1초도 안 걸렸죠. 테스트 플레이언셋이던 테스트셋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다들 잘 되시나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제가 선그래프로 그리겠다고 했어요. PLT 점 플러 X축은 X는 무엇을 넣으시면 되냐면 K values 1,2,3,4,5,6,6,8,9,10 K과 Y축은요? 우선 트레인 세트부터 그릴게요. 트레인 스코어스 트레인 스코어스 여기는 마커를 넣겠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블루 B는 파란색이에요. O 마커가 동그라미라는 뜻이고요. 대쉬 선을 직선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레이블 여기는 트레인 스코어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 드렸었었죠? B는 색깔 블루 O는 마커 점 대쉬 는 저기 선의 모양 직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테스트 스코어를 그려볼게요. X축은 똑같아요. K값에 따른 K값에 따른 테스트 스코어예요. 여기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레드 레드 빨간색 그 다음에 마커 동그라미로 그릴게요. 마커 동그라미 여기는 점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점선 점선이란 뜻이에요. 레이블 테스트 스코어 그리겠습니다. 되셨죠?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저 레이블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레전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범레 표시 그 다음에 PLT X레이블 X축이 뭐냐 X축은 K값이잖아요. K값 Y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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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도죠? Eccuracy 이렇게 해서 Show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드까지 넣을게요. Show 테스트 스코어즈죠. 죄송합니다. 테스트 스코어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던 과적합이 어느 부분이었었냐면 5번, 그렇죠? 여기 이게 과적합이었던 거예요. 이게 과적합이었던 거고요. 이거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지고요. 보시면 훈련셋에서 100%가 나오는 게 한 번 있네요. K값 언제일 때 K값 여기는 K값이 1.0이겠죠. K값이 1이겠죠. K값은 1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훈련시킬 때요. 훈련시킬 때 훈련 데이터를 주죠. 그리고 훈련 레이블을 주죠. 이렇게 하고서 모델을 피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측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데 그냥 훈련된 데이터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예측을 해요. K, N에는 그리고 K값은 1이에요. K값은 1이에요. K, N에는 가장 가까운 이웃 한계를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갔으니까 나한테서 제일 가까운 점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맞아요? 트레인셋이 120개가 있는데 예측해보기 위해서도 120개가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샘플 여기서 예측하기 위한 첫 번째 샘플만 볼까요? 그 첫 번째 샘플에서 제일 가까운 녀석은 누구예요? 이 훈련셋에서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점에서의 레이블 세토스인지, 버시컬러인지, 버지니칸인지 레이블은 자기 자신의 레이블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100%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K값이 1이면 K값이 1이면 K값이 1이면 훈련셋에서는 100%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테스트셋에서는요. 제일 가까운 거 하나만 찾기 때문에 그 제일 가까운 거 하나가 세토사랑 벌시컬러랑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얘네들은 좀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점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그러면 훈련셋도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오면서 테스트셋도 훈련셋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어디냐? 그림에서 보시기에 어디로 보이세요? 여기에요. 여기. K값이 6 정도? 6이나 7 6이나 7 혹은 11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는 트레인과 테스트가 아예 딱 일치하죠. 여기는 여기를 넘어가면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차이는 조금 더 벌어져요. 그렇죠. 훈련셋은 점수가 좋고요. 테스트셋은 여기는 과적합의 크기가 이 정도인데 여기는 과적합의 크기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K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는 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K값을 더 늘리게 되면 더 늘리게 되면 아마 이 근방에서 정확도가 생성될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이렇게 훈련셋의 점수와 테스트셋의 점수를 시각화를 해보면 어느 곳을 정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 여기니까 12 12나 혹은 11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적절한 K값을 찾으시면 돼요. form은 써가지고 K값 바꿔가면서 테스트하고 그중에서 여기가 과소적합이나 과대적합이 가장 적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다.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이내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시면 어디에서 파라미터를 선택을 해야 될지가 대부분 보이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전 수업 그러면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